가운데 몇 명 있나 해볼까요 여기 둘 셋 여기 다섯 그죠 또 한 살 어디갔어 여기 잔뜩 있네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공장에 야 오늘 주말이라 날 좋아서 그런가 수턱에 들어오시네 공장도 꽉 찼어요 그죠 완전 꽉 찼죠 아 나이 근데 모금사람들만 오네 아 이게 젊은 층들은 이제 많이 못오세요 왜 많이 못오시냐면 우리하고 저 컨셉도 안맞는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정년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 이제 젊은데도 정년을 해서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정년에 이걸 구입해놔요 이제 놀 때 놀 때가 된거죠 놀 때가 된거에요 놀 때가 되면 안되죠 사장님도 놀 때 이제 돈 걸잖아요 아니 저는 저녁에도 캠핑 가요 저 어떤 차를 안해요 이거 새차 빼갖고 왔는데 이거 이거 지워박았는데 봐봐서요 나는 마 차를 흐박에 멀어가지고 너무 당당한데 사장님 성질이 들어오신거 아니에요 성질이 성질이 들어오신거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는거 넘어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는거 넘어져요 저요 아 이거 안한다니까 안한다니까 왜 자꾸 굴러요 아 이게 아까 저기 저 차에 앞에 앞에 이걸 저걸 왜 들어갑니까 싱크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차는 왜 들어갑니다 아 쟤는 스타렉스고 쟤는 스타렉스고 여기 사장님은 요거 아까 알려줬잖아요 대전의 그 아트원 거기 가면 이런 차 전문 거기 업체는 이것만 전문으로 한다니까 카니발 막 그래 아주 럭셔리해요 제가 업체 소개하는 것도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,2등 한다고 하는 업체 중에 하나에요 그럼 막 저는 밥아 아 싹 다 해줘 그냥 밥아 전체적으로 점 다 해줘 아까 돈 갖고 가면 다 해줘 싹 다 차는 쇠차라 우리가 겁나서 이거 못해요 겁나서 저는 똥차만 해 똥차 이거 얼마야? 뭐예요? 이거요? 이거 팔린거라니까 팔렸다고? 네 팔렸어 이거 이거 모하비 모하비도 괜찮다 아니 사장님 이거 모하비 스타일 이렇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 여자분이 혼자서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나도 혼자 댕기는데 아 그래? 야 미용실 원장님 음악소리로도 참 요란하이 문 싹 다 닫고 일찍 퇴근하자 아이고 야 막 시달려서 죽같다 가지고 아 이거 300만원 35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 엔진 수리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 15년식 500 이거 사 가실 분 15년식 350만원 네? 네? 화장실 화장실이? 여기 건물 옆에 있어요 쭉 가시면 끝에 예 저 끝에 있습니다 건물 끝에 요 화장실은 목공공장 예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In고 장관 뺐 뺐 여러분 고교 뺐 뺐 뺐 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